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0월 14일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시작할게요 화이팅! 내놔 수 있다! 자 미국 중국 스몰딜 협상 소식 때문에 전세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1.21% 상승 나스닥 1.34% 상승 반도체 지수 2.27% 상승 독일은 무려 2.86%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주일간의 휴장 이외에 향방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대개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상승적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에 조그마한 마찰 있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결과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상승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스몰딜이 체결되면서 시장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요 0.91% 상승했습니다 자 콜 옵션 40% 대박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잠깐 체크해 보자면 0.37% 더 추가 상승하네요 굿이죠 아직 열리지 않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장중에 미국 선물로 체크하면 되는데 상승 출발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채팅방에 좀 날려줘야죠 자 지금 아 오늘 상당히 괜찮아요 자 미국 선물 상승 출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딜이 내용들이 어느정도 인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신데 자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 미국은 중국에 관세 매기겠다고 10월 15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부분 더 연기했고요 중국은 이에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추가로 더 구매하기로 했고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환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진전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히 억누르고 있던 우려를 해소하기에 일단은 모자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도 브렉시트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요 협상 취소하겠다 그런 뉴스와 함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반도체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쪽 기업들을 보유 비중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원익 QNC 원익 머트리스 이런 부분들 유니테스트 이런 부분의 기업들 지분 확대하고 있다 뉴스 나오고 있고요 대덕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도 10.49%로 삼성전자 지분도 늘어나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인덱스 펀드와 같은 시장 연동되는 지수 연동되는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다 패시브 자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짧게 짧게 핫하게 치고 빠지는 자금 아니고 시장 턴한다 싶으니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태환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뉴스가 나온 것이 HLB가 엘리바 합병한다 소식 나왔거든요 아까 상한가 베팅도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그죠? 지금 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리보세라닙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력에서 유통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HLB의 합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코롱티슈진 상장 폐지도 1년간 유예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풍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것 한번 지켜보고요 셀트리온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견은 틀리지 않겠네요 위로 뚫을 것 같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다 빨개 예이야 장 시작합니다 자 닥터케이더 포트폴리오 적절하게 고른 업종 분포를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와 기아차가 조금 약세의 모습으로 보이겠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양호한 편이다 잘 대응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카드 남북 경협 될 수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 카드가 뭐 있겠습니까 자 헬로 코리아 I'm 트럼프 John is very good man yeah yeah thank you 하하 이거 너무 자꾸 써먹는 겁니까 그죠 북한과에도 비핵화 만약에 체결해버리면 별 무리 없다 지금 1.7% 현대 엘리베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추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낙폭 만회하면서 손실 만회 위에서 낙폭이 있던 것 손실 축소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되는 겁니다 그죠 추가 매수인 부분 올라가서 수익 그죠 원래 손실보듬폭 수익 아 손실 축소 그렇게 되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1.7% 상승 출발 하이닉스 2.5 간다 얘야 그죠 기아차가 시원차나 기아차가 기아차가 뉴스가 지금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 엔진 이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 걸리고 있던 부분 합의를 해주겠다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현대차는 6천억 규모로 그리고 기아차 3천억 규모로 자원을 마련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주겠다 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결론이 이제 소송에 대한 합의가 그렇게 난 것인데 그 부분이 시장에 조금 악재로 반응한 겁니까 자 빠르게 그래도 반드 시도 나옵니다 기아차만 가면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이거 뭐 크게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1.34% 상승 출발 코스닥 0.89 상승합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260억 매수 기간은 3억 매수 코스닥은 양대 매니저들 한 6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44 계약 매수 해주고 있으니 별 무리 없습니다 현재 자 화면 반전되는 부분은요 유료 채팅방에 제가 지금 시장상 날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밀리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갭 상승했으니 코스닥 1.26으로 강하게 돌파합니다 자 21과 121선 일단 뛰어넘었어요 양호입니다 이러면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으면 양호 일단 양호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110억 들어오고 베이시스 0.48 일단 코스피 쪽으로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은 4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력 현재 별 무리 없어요 시장 야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갭으로 다 뛰어넘어 버렸다 자 전부 갭 출발했다 자 기아차만 조금 땡기면 돼 기아차 셀트리온도 현재 무리 없습니다 182,000원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카카오 노아프라브라 홀딩입니다 KMW는 뭐 내려올 생각을 안합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해 자 HLB 합병 소식으로 15% 강한 상승 자 이것은 그동안 바이오 임상 실패 내지는 여러가지 악재들 때문에 바이오 상당히 흔들림 많았던 바이오가 돌아서고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점 부위에서 고점 부위에서 따라가는 상황은 자제하셔라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82,000원 안 무너뜨리면 양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그란 표시되어 있죠 자동차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좀 시원찮네요 현대차도 좀 시원찮구요 그에 비하면 자동차 부품은 양호합니다 현재 거의 포럼불이 보이는게 자동차 현대차 1.5% 하락 기아차 0.7% 하락 네이버 0.3 하락 아프리카 TV 0.3 나머지는 업종 대표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 다 빨간불 돌았습니다 골골은 상승세 시현중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춤을 춰요 실라젠 전일 낙폭 만회하는 8%대 상승 출발 자 빠르게 버터폴리오 수급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21선을 갭으로 뛰어넘었으니까 no problem 들어오고 갑니다 이거 8만4천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구요 자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5만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no problem 들어오고 갑니다 50만주 60만주 외국인 쓸어담고 있습니다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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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지켜봅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자 박스콘 안에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면 위로 한단계도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 여기서 4일째 밑으로 기고 있죠 여기 그래도 탄탄한 지지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올 것이다 셀트리온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수수급 개선 대학 하면서 별 문제 없고요 120일에 저항받고 있는데 양호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일성 깨지 않는다면 물이 없다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라젠 전일제 웅락포기 있었는데 그대로 다 말아올리는 시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 헬릭스미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HLB가 갑이죠 야 참 기관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 아 정권 20일 121 다 뚫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강하게 위로 갈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형태로 지금 시장 출발했습니다 기아차 많이 빠진다 자 자동차 엔진 소송 이슈 1달러 세타 2 GDI 엔진 이슈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훼 일단 아 불확실성 소송 합의로 화훼 행거까지 좋은데 아 시장에서는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호재도 나올 겁니다 영업이 아 실적 좋게 나올 것이고요 브랜드 셀토스 모합이 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응 지금 현재는 당장 써나기 한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봅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실시한 채팅 중 오른쪽 중간에 있는거 꼽혀 하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하하 아 기아차만 좀 잘 가면 좋은데 기아차가 좀 시원찮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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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Go To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거든요 리바운드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던지기에는 여기 지지권들이 좀 있어요 낙폭과대입니다 현재 5천원 빠졌거든요 6천원 가까이 빠졌거든요 15% 아닙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죠? 우리는 뭐 여기서 6% 먹은 것도 있고요 다시 들어간게 좀 물려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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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갭상승 했던 부분 추가 상승하지 못한 시장 살짝 밑으로 밀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 부분을 안 깨고 내려오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무슨 상황? 여기 갭상승했던 부분 안 깨고 내려오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용인할만합니다 2050이 강한 저항권이었는데 이것을 갭으로 뛰어넘었으니까 여기 정도만 강하게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웁니다 이제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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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깨우면 좋겠어 그죠? 깨져도 야 전이 종값간이 다 밀린다 그것은 아 그것은 용인하면 안 되는 정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노선 여기 그죠? 조종 최대한 작게 받아야 돼요 자 2050을 돌파했으니까 2100으로 이제 목표치 상향합니다 자 11 조종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반등 가능하다 했고 실제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해도 되고 한칸 옆으로 하는게 낫겠다 여기 그쵸? 코스닥은 이번 주말 정도까지 적절히 잘 아 그쵸? 주가 흐름 괜찮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선물을 확 땡깁니다 자 미순님 그리고 미이님 아 방송 내용 귀에 더 잘 들어죠 이제 강의 한번 딱 듣고 나니까 더 잘 들어죠 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연동되는 그죠? 뭐 시총 1,2이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애 그쵸? 미이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컴퓨터에서 계속 그려 보시기도 하고 장 마치고 상담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상담원한테 물어보면 되구요 정 안되면 원격지원 연결해서 좀 봐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추세선 같은 거 여기 있죠? 여기 하단에 어느 회사 씁니까? HTS 키움이다 아니다 그런거 한번 남겨 보십시오 추세선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끄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여기 되고 더블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우측으로 확장 수치 없애기 이런거 설정하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신대요 하신대요 무슨 약을 올려요 약을 올리는거 아닙니다 키움도 있으면 계좌 그 계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 HTS 기능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 뭐든 지금 뭐 별로 할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자면 저도 어 의외로 이렇게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거 상당히 만지는거에 되게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하면서 장비 만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고 하다보니 아휴 뭐 하다 안되면 고장나면 뭐 고치로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다보면요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하나 두개 되다보면 자신감이 좀 더 생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필승님은 서울 가는 기차나 버스는 있어요 지금 11월 23일날 제가 서울에서 강연에 할까 지금 약간 고민중입니다 장소나 이런건 일정은 어느정도 짜봤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철도 파업 탭에 못내려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도 좀 뵙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에 많이 계시니까 부산에 좀 오시기 에러도 좀 있었다 그런 판단도 들구요 버스 있다 지금 상황이 시장이 터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스타트하기에 아 모지람이 없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그죠? 밑으로 강하게 꼬꾸라지기 보다는 바닥 슬슬슬슬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주식 기초를 알려드리면 상당히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 40분 보고 계신데 11월 23일 토요일인데 서울 강연에 하면 볼 생각 있다 일단 일단 있다 1번 눌러보십시오 몇 분이나 오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40명 중에 시장 상승 갭 상승 출발하고 별 큰 무리 없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포트폴리오 뭐 던지고 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프지만 1번 한 분만 오실 겁니까 그럼 제가 필승님 계신대로 갈게요 한 분 오시겠다는데 그죠 가서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둘이 앉아서 노트북 딱 펴놓고 해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누르시네 야 안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흠 흠 제가 좀 많이 먹는데요 필승님 괜찮으시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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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초가 안겨야 된다 했는데 시초가 유지하면서 다시 반등시도 나옵니다 시초가 안깨으면 좋댔습니다 다행히 안깨고 있어요 대세가 밑으로 확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때문에 확 무너져야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옥죄고 있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큰 부분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왜 흔들렸습니까 미국 중국 간에 경상도말로 깔치 뜯고 싸우는 바람에 괜히 옆에서 그죠? 피박 쓴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됐다는데 뭐 밑으로 크게 꼬꾸라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간에 쌍거리 이틀째 들어옵니다 외국인 전일 1115억 사들어왔는데 오늘 지금 장 시작한지 20분밖에 안되는데 526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2-3천억 들어오면 좋겠어요 2-3천억 2-3천억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좀 시원찮네요 그죠? 선물은 매도 때렸다가 확 들어 올리고 왔다갔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시초가 지켜야 되는데 막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이닉스 좀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시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보았군 자 HLB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밀리면 안좋은거에요 자 매지연 조심하라 했습니다 꼭대기에서 월슨 깨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월슨 이탈할 있는 시도 분봉에서 지금 다 끊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던져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면 쩌 빠져요 자 빨간불 들어오긴 했는데 바이오가 차익실현물량 쩌 빠져요 자 삼성전기 밑으로 쳐지면 관심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더 많이 쳐져야 돼 더 많이 이렇게 오면 여기 이평선 조정받는 데까지 오면 관심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삼성전자 완전 외국계 매수 우위 와 개업상승 날랐어 이거 삼성전자가 48,000원대 단가니까 2,000원 올랐으면 얼마로 한겁니까? 한 3% 좀 넘게 올랐죠 3.5% 정도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수익 자 SK하이닉스도 수익 일보 직전 수익 난 사람도 있구요 밑에서 잡아 들어온 사람들 카카오 수익 현대엘리베이 빨리 좀 반등하면 되고 셀트리온 수익 중이구요 기아차가 문제입니다 기아차 조금 손실인데 앞부분에 이거 먹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누적적으로 별 무리 없다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헐 장식이trl 수익 날릴 수익 중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하여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요거에 gadget hotspots 직전 수익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세히 삼성전자가 와 갑이네요 2% 넘게 합니다 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구요 하나님같은 압박이 alphabet 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아무 halfway에bildung 자 자동차가 현재 약세고 나머지 다 강세. 네이버 좀 약세고 NC소프트 조금 약세고 나머지 다 강세 현재. 그리고 5G가 지금 낙폭 키우네요. 5G가 낙폭 키웁니다. 코스닥. 최근에 이야기 하나도 안했어요. 5G 사라진 이야기 하나도 안했습니다. 고점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3%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때린 빈츠님. 제가 도망쳐 나오라 그랬습니까? 최근에? No.라 그랬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5G KMW 공매도 때렸거든. 그렇죠? 쳐집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에 대한 예측. 기관외국인들이 다 하면서. 그렇죠? 추가로 더 올라가기 좀 부담되는 권역입니다. 7대 올랐어요. 7대. 쫓아가면 안 돼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고 여기. 여기 6만 2천원 오면 적당히 청산하고 저는 매수역에서 고려할 겁니다.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요. 오늘 쉬리님이 안 보이시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 놓으면 한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5G와 약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등락이 막 거듭되고 있다는 거 봐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어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할 거다. 1번 눌러 예의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납매 어디로 빨리 들어오는지 수납매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5G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다 약센데. 자. 제약바이오도 조금 혼조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세 보이는 종목도 있지만 막 흔들리는 종목 보여요. 왜? 너무 고점에 있거든. 많이 올랐던 거. 자. 나머지 섹터는 다 그만 그만합니다. 적당히. 야. 조선주가 괜찮아 보여요. 조선주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조선주가 괜찮아요. 통신주 중에서는 LG유플러스 괜찮다 했는데 그것만 최고 강해요. 볼까요? 볼까요? 자. LG유플러스가 관심 있다 했습니다. 올라탑니다. 이거 매스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렇죠? 딴 거는 3개 중에. 그렇죠? 3개 중에. 여기 가장 그래도 강하잖아. 그렇죠? 왜? 추세가 별로거든. 딴 거는 아직까지. 그렇죠? LG유플러스 관심 있다 했습니다. 조선주 괜찮다 그랬어요. 조선주가 턴 했거든요. 턴. 그렇죠? 턴 했어요. 현대미포조선도 나쁘지 않고요. 삼성중공업 괜찮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조선주가 주도주 역할. 자동차의 바튼을 이어받고. 조선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조금 쉬운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차도 조금 꼬꾸라졌고요. 기아차도 좀 꼬꾸라졌습니다. 이거 반등 나오면 적절하게 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갭 상승했던 시초가는 안 무너뜨리고 있는데 상당히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좀 처질라고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기간. 코스피 매수세. 서서히 느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 30분 됐는데 560억 샀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자. 이 기조로 간다면 오늘 한 2천억 3천억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은 환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1200원 깨고 내려왔어요. 이제 물이 없습니다. 환율도 물이 없다 이거죠. 환율도 물이 없습니다. 더 깨고 내려왔네. 노 프라브럼. 여기 밑으로는 깰까만. 깰까만.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나중에 처지면 환율에 대한 부담은 더 없어요. 확실히 삼성전자가 더 세다 그랬죠. 분명히. 보면 흔들림이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왜? 20일도 안 깨고 그냥 쫙 올라가니까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여기를 갭으로 뛰어넘은 것까지 좋은데 여기 아래 꼬리 달고 올려야 돼요. 야 개보네. 스트레이트 위로프네. 땡겨 올려야 됩니다. 여기 지지권이라서 땡겨 올릴 가능성 좀 있어요. 전략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여기 팔면 한 4천원 정도 하면 한번 끊으면 없겠다. 그죠? 한번 끊으면 없겠다 했는데 역시 약간 약세네. 약간 약세.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훨씬 강세입니다. 훨씬 강세. 푹 떠가지고 현재까지 꼼축도 안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기관하고 같이 전일은 들어왔고 하이닉스가 조금 쉬운치 않습니다. 기관은 꾸준하게 사들어오는데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자, 있는건데 알아서 하실거고 삼성중고 봅니다 삼성중고 큐리가 회의 들어갔는가 보네 월요일 아침 회의 한다든지 조용하네 자 강연해서 그랬습니다 골드가 다시 상승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못 밟거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안틀렸어요 자 지금 개장 이후에 미국 선물이 좀 밀리죠 똑같이 움직여요 요새 진짜 똑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유를 하나 대봐라 그러면 미국 선물이 흔들리네 이렇게 답할게요 미국 선물이 흔들리네 라고 답한다구요 완전 커플링이에요 요새 장중에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보세요 처지잖아요 그죠 더 처지면 안되는데 자 프로그램 매수세 확 축소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좋은거죠 별로 안좋은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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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분봉매매로 따지자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매스 포인트에요. 여기가. 20일 지지되고 양봉써죠. 그럼 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살아는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는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첫번째 지지되어야 될 182,000원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노 당장의 흐름에서 더 쳐지면 별로 안좋은 권력은 179,500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1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네. 그죠? 지금 현재. 5회선 깨고 내려오면 축소하라 그랬습니다. 축소하라. 1, 2, 3, 4, 3, 4, 4, 5, 4, 5, 5, 5, 5, 6, 6, 7, 8, 9,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닥 갭 상승 출발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도 일단은 0이 날만한 정도입니다. 1%대 상승이고 0.88이니까 상승은 코스닥 더 세게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0이 날만하다. 아직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초강세라고 말씀드릴 만한 권력은 바이오네요. 바이오가 월등하게 강세 맞아요. 그리고 오늘 비교적 약세 국면은 5g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만 그만해요. 자동차가 좀 약세구요. 그동안 상승폭 좀 있었던 삼성전기 조종 좀 받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조선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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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speaxis go-to-virt 코스피도 뭐 크게 무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포터폴리오 그대로 다 홀딩입니다. 던질거 없습니다. 일단.. 자 하이닉스는 갭상승하던거 유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땡겨올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땡겨올리면 별 문제없다 생각하구요 삼성전자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구요 기아차 반등할때 얼마나 강하게 놓은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박스권 유지중이니까 그냥 홀딩 하구요 자 현대 엘리베이도 여길 강하게 돌파하시도 좀 놔야 되는데 일단 생각은 그래요 여기 강하게 돌파시도 놓으다 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조금 축소 그리고 다시 재반등할때 추가해서 다시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여기 여긴 안 무너뜨릴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급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서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거 밑으로 조질 것 같으면 벌써 박살내도 박살냈어야 돼요 너무 과합니다 이거 낙폭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하다고요 너무 과해 그죠? 개별 악재도 아니고 만나가지고 그냥 승사 안됐다 이것뿐인데 너무 심하게 빠진 거거든요 셀트리오는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은 모르겠으나 타이트하게 관리하신 분은 올선 깨는지 여부 보시고 축소 올선 깨면 했다 축소했다가 20일 올라오면 17만 6천원 꺼내서 다시 축소했던 거 사놓으면 돼요 만약에 더 올라가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전부 다 먹어요 가지고 있는 거로 그죠? 축소했다가 느렸다가 축소했다가 느렸다 해야 잘하는 겁니다 아침에 바쁜 거 좀 지났습니까? 그렇게 전략 잘 참고해보겠다 7번 눌러 예의야 이번에도 한두명 누르면 그냥 방종합니다 하하 하하 등록 Bike 감사합니다. 네, 노스포인트님. 17만 일상에서는 고하겠다. 고하십시오. 고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그거 LG 이노텍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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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일본이 휘장인가? 딴데 앱에서 체크해봐도 안나오네. 일단 한번 검색해볼게요. 일본 휘장 오늘 일본은 체육의 날로 휘장이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갭상승 출발해서 이승 5 1, 3, 5, 5, 6, 4. 감사합니다. 자 갭 상승했던 시장 추가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1% 이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유지 중이니까 일단 괜찮다 생각하고 있구요. 외국인이 729 아까부터 계속 매수세 확대 나가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6%로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 NO PROBLE 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본은 휴장이구요. 중국 나중에 10시 반에 아마 괜찮게 시장 반응하지 싶은데요. 중국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 미국 선물 상황 장중에 큰 변동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패시 있죠.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만 후원 가능해요. 달러패시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됩니다.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